카페 마침내 스타트 여기 빵이 있거든 아직도 40미리도 남았는데? 오늘 먹을 거야? 아직도 40미리도 남았는데? 그럼 한 번 먹을까? 그럼 한 번 먹을까? 소환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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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의 왕산에 오신걸 환영해요 다투야 애기 좀 보고 있어봐 엄마는 다투야 애기 젖병을 좀 씻어야 돼 그래서 타투가 애기를 좀 봐줘야 돼 누구인지 알아? 타투 할 수 있겠어? 타투가 애기 돌볼 수 있겠어? 엄마가 애기 젖병 씻는 동안만 잠깐만 돌봐줘 타투 다하고 나면 간식 줄게 타투 타투 파티 타투 정환해라 둘이 잘 놀고 있어 알았지? 엄마가 젖병만 다 닦고 타투 간식 줄게 사투 오 깜짝이야 소환아 조금만 기다려 좀 기다려 다툴 지금 마저 하나씩 다 먹기 위해 아니죠? 다시 하나씩 남자마자 여행 남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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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목을 포기했어? 핫도그 간식은 못 먹겠네 애기 목을 포기해가지고 애기 목을 포기했어? 핫도그 간식은 못 먹겠네 비주얼 물을 넣어둬 소금 물을 넣어 물을 넣어둬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물을 넣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